서울의 한 일식 전문점. 생선팬이 달인 강정호 실장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데 아니 신성한 도마와 카레 뭘 뿌리시는 거래요? 일식은 청결의 생명 아닙니까? 녹차가 살균을 한다고요? 본격적으로 회뜨기에 들어가시나 싶더니 갑자기 얼음물에 가루녹차를 듬뿍 뿌리고 아이스 녹차를 준비하는데. 어머나 횟감도 녹차물에 담그시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녹차 하나면 날씨가 더워도 회의 신선함이 오래간다고. 그뿐이 아니다. 마무리로 생선회 위에 향기로 녹차 가루를 또 한 번 솔솔 뿌려주면 색다른 맛이 일품인 일명 웰비 녹차회 완성. 너도나도 대령하기 무섭게 웰빙 녹차회 맛을 보는데. 맛은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담백하고 입안이 개운하고 비린내가 없는 것 같아요. 녹차 맛이니까 다른 생선은 고유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